바이빙을 하는 중 저 소리 지내요 틀어봤래 어디 별로 아픈데 없었어? 건강한데 건강하다 우리가 오늘이 싶은шая 키가 알겠지 나의 수지침신량을 반영해주겠어 디저트 빼라 따로있어요 디저트 빼라 아 아 아 아 배운 사람이 으 으 으 으 으 이제 할 줄 아네 저의 수지침 키트를 공개해 드릴게요 ㅋ ㅋ 수지침은 링근 남법입니다 누구다 침을 놓을 수 있다 내가 되게 몸이 약하고 피곤현때 내 손안에 있는 자극점을 찾거든 그 모덕이 안좋으면 거기 자극을 하고 좀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들면 난 되게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침구야 일단 내 딸들한테 해주는 거야 그걸로 배운거고 처음에는 수지침 보면 피 날? 어 좀 나요 왜냐면 날 수있어 이거는 피나는 거 아니에요? 아 이거 아니야 이거 그냥 찾는 거야 더 피 나올 때 얘기해 주셔야 돼요? 알았어요 교통이 많겠어 그렇잖아 진짜 여기가 코야 아 아니요 안 나와 아 아파 뭐야 자꾸 짜라는데 저 소리 짓으면 어떡해요 진짜? 들려도 돼 편집장님이 제 손을 잡고 못 도망가게 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어 이거 잡지 마세요 언제라도 제가 도망갈 수 있게 해주세요 무서워요 이거 해야 돼요 안 잡을게 안 잡을게 안 잡을게 아 아 아 네가 해 네가 해 아 아파 어떡해 여기 자국에 주면 이렇게 눌러주면 시원하잖아 지금 같은 효과인가 편합니다 그죠? 제가 하면 괜찮거든요? 언제 찔릴지 알아요 아 근데 뭐 찔리는 게 뭔데 이게 좀 친 거 아닌데 이렇게 어? 세게 하세요 아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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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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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도 않았어요 아이고 이게 됐어? 네 네 아 이게 다 됐다 너는 만약에 많이 아픈데는 이 침 싫어해서 뭐해요? 어 괜찮아 며칠구 참 의심이 많아요 생활하면 엄청 안 늦게 아마 대한 스시티를 못 맞을 것 같으니까 내가 보여줄게 되게 얇지? 너무 무서워 그들이 진짜 누구나 놀 수 있게 나오는 거야 이 치매는 불과 건드리지 마 한 개 더 나쁘지 진짜 그리고 가만히 좋은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펴 나는 경우도 있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없지 않습니다 당황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의 수지침은 없다 헬로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